안녕하세요. 파랑이입니다. 이 후접란은 제가 산지 한 달 정도 됐어요. 꽃이 정말 화려하고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. 꽃은 불규직하게 전무늬가 돼 있어요. 이쪽 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우, 정말 화려합니다. 이런 화려한 꽃은 지금 후접란 꽃대 하나에 다 피어있습니다. 후접란을 두 달 정도 보시면 이렇게 꽃이 다 시듭니다. 그러면 여러분은 이 후접란 꽃대를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. 꽃대를 아랫부분을 정확히 다 잘라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위를 보시면 꽃이 폈던 곳, 피었던 곳 여기는 마디가 있는 곳입니다. 꽃눈이 다시 여기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꽃눈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꽃이 났던 자리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. 꽃눈이 있는 곳 바로 윗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 마디에서 다시 꽃대가 올라와서 여러분이 새 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꽃은 글로리아 꽃입니다. 핀지는 3일 정도 됐어요. 꽃 봉우리는 현재 하나, 둘, 두 개가 더 봉우리가 있습니다. 이 글로리아 꽃은 옆에서 보시면 이게 기존에 있던 꽃대고 제가 이 꽃대의 꽃을 잘라주어서 이 꽃대가 지금 새로 나온 꽃대에서 핀 꽃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 꽃대를 다 안 잘라주셔도 이렇게 꽃대 끝에서 아주 예쁜 꽃이 핍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리아 꽃을 좋아합니다. 이 글로리아 꽃은 약간 특이하게 끝부분이 주름 무늬처럼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글로리아는 지금 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안 좋아서 제가 거의 7개월에 걸쳐서 이 뿌리를 내면서 꽃을 피웠습니다. 뿌리가 다 상에 있는 것을 제가 꽃무늬가 특이해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. 그냥 숯대로 기를 수가 없어서 숯대를 다 털고서 철사로 고정해서 기르는 뿌리 공중부양 재배로 지금 새 뿌리를 이렇게 냈습니다. 이렇게 새뿌리, 이것도 새뿌리야 이거 두 개도 이렇게 새뿌리를 냈기 때문에 이 글로리아는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울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아예 분갈이를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. 뿌리가 이 정도가 됐으면 분갈이를 해도 괜찮습니다. 고정용 철사를 자르고 뿌리 중에서 다 말라서 죽어가는 뿌리가 있습니다. 그 뿌리들을 다 잘라 줄게요. 마른 뿌리들을 다 잘라 주시면 돼요. 이 마른 뿌리들은 분갈이 할 때 바크 안에 있다면 썩을 수가 있어요. 다 잘라 줍니다. 다 새로 나온 뿌리들만 남았습니다. 플라스틱 용기에 심어 볼게요. 난석을 깔았고 이것은 바크입니다. 가운데에 중심을 잘 잡으시고 바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. 분갈이를 마쳤습니다. 꽃 살 때 꽃 지지대에 해주던 지지대입니다. 편한 곳에 그냥 꽂으시면 돼요. 꽃과 거리를 봐서 아주 편한 위치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. 이것은 꽃대와 지지대를 고정해 주는 클립이에요. 이 클립을 적당한 곳에 이렇게 찝어 주시면 됩니다. 꽃 지지대까지 다 세웠습니다. 여러분도 꽃대 잘 관리하셔서 예쁜 꽃 피워 보세요. 감사합니다. 파랑이였어요.